미국의 외교의 왕이라 불리는 켈리 키신저가 사망했습니다. 키신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70년대 대통령을 했었던 리차드 닉슨 때 국간부 보좌관, 그 다음에 제라드 포드가 대통령을 할 때는 국무장관으로 활동을 했고 그 뒤에 빌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조지 부시, 공화 민주 대통령한테 항상 외교 자문을 주고 그래서 미국의 외교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극과 극으로 갈리죠. 라카펠라 재단의 후호를 받는 사탄 같은 사람이다. 그런 비판도 있고 또는 좌익 진영에서는 이 사람이 독재 정권을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아르헨티나의 군부, 그 다음에 칠레의 피노체트, 70년대 파키스탄 친미정권 이런 데서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 눈감아줬고 지원을 해준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친이스라엘파죠. 그래서 미국 좌익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미국의 우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을 도대체 왜 키워줬냐 이거야. 근데 키신저의 노선은 뭐냐면 레알폴리틱입니다. 도덕, 인권? 그것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중요해. 독재자들이랑도 손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욕을 먹는 거고. 미국의 우파들한테는 중국이 공산당이라고? 아닌데? 유교국가인데? 그리고 소련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중국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우파들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을 그냥 돌아보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살펴보고 끝으로 이 사람의 대중국 정책과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관점이 왜 틀렸는지 좀 비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신저, 100년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무려 1923년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알폴리티, 현실정치의 대명사로 유명한 사람이고 미국의 일극체제를 옹호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외교의 중추는 자국의 유리한 세력의 균형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무조건 원탑으로 있어야 돼.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야. 그러면 미국의 일극체제가 유지되려면 각 지역이 강한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세력균형을 이루어야 그 지역에서 대규모 분쟁이 안 나면서 미국도 안전해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세력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의 체력적인 솔루션은 레알폴리틱이 되는 겁니다. 독재자야?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독재자야? 칠레 독재자야? 그런데 미국을 위한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필요하네? 그럼 지원해. 좌파들이 아무리 물어뜨어도 지원해주는 거죠. 반대로 중국 공산주의야?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드다 말리는데? 아니야. 소련이라는 미국의 일극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중국과 하나가 돼도 돼. 그런데 중국을 지원할 때 대만과 대한민국이 불안해하는데? 어쩌라고? 조그마한 것들이. 굉장히 냉혹하고 강대국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를 비판받을 때 비판받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 러시아, 일본급이 아니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조그마한 게 뭐쩌라고.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러시아를 위해서 그냥 조벌하라. 러시아가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이뤄주는데 북한? 붕괴되면 좋지. 그런데 붕괴되면 중국이 불안하니까 빅딜로 주한비군 철수해라. 실제로 한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구문에서. 옹호론자들은 과거에 반미 중소연대. 그러니까 60년대까지 유지됐었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이 하나가 될 때. 이때 미국이 많이 고전했는데. 그래도 키신저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소련 붕괴를 앞당기지 않았냐. 키신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걸 놓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트루먼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군사 다 들어가서 다 싸워주고 또는 좌익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쟁하지 말자. 그런 어떤 외교적인 전통을 넘어서 이념적으로 외교 정치를 아는 우익과 좌익을 다 비판하면서 현실주의 노선으로 미국의 국익을 철학으로 삼는 미국의 현대 외교의 노선을 깔았다는 측면에서 키신저가 그런 위상을 미국 안에서 받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독일 태생입니다. 23년의 독일 태생이었어요. 그런데 23년 독일 태생이라는 건 뭡니까? 10살에 히틀러가 총리가 되는 걸 봤다는 거거든. 유년 시절 이런 걸 경험한 거죠. 유대인들 다윗의 별 표시하면서 야 상점에서 나오지 마 집에서 나오지 마 이러면서 위태인들을 핍박하고 실제로 독일에서 자라면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한테 폭행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키신저가. 그러면서 38년에 총선회 때 독일을 떠나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니까. 38년이면 거의 2차 대전 바로 직관 아닙니까? 그래서 키신저가 어렸을 때 봤던 장면은 뭐냐면 야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파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책을 집어삼키는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만 봐. 이 사람이 하버드 학사, 석사, 박사 다 졸업한 사람인데 당시에는 술, 스포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지절에 했던 거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만 봤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에서도 이 사람이 참전했는데 왼쪽인 사람이 키신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2차 대전 후반기 때 참전을 해가지고 통역병, 그 다음에 연합군이 독일 지역을 점령하는 점령지에 들어가가지고 시행정을 보고 그 다음에 게슈타포 장교들을 세출하는 과정을 이 사람이 총지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버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를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원생 시절부터 백악관, 국무부, FBI에서 비상금 컨설턴트로 여러가지 외교 정책, 국내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언도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버드 박사 논문이 오른쪽에 있는 핵무기 이 책이고 같은 연도에 World Restored, 그러니까 회복된 세계라고 하는 책을 동시에 냈습니다. 57년에. 특히 왼쪽에 있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된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9세기 때 있었던 빈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빈체제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19세기 초반에 유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 세계대전 격인 전쟁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학자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키신저가 봤을 때는 유럽의 아주 이례적인 세계 평화급의 평화가 길게 유지된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폴레옹 체제 이후의 빈체제다. 그게 바로 1814년부터 1차 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 유럽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100년 동안의 체제를 빈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빈체제를 이끌었던 사람이 당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인 메테르 니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럽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단초를 놓았고 그 다음에 비스마크가 나타나가지고 적절히 외교를 해서 유럽이 100년간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키신저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세계관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빈체제 중에 또 하나의 조약이 뭐냐면 나폴레옹이 여러가지 뺏었던 오스트리아 땅과 프로이센 땅과 러시아 땅과 이런 땅들을 내놔라. 그게 빈체제의 협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합의됐던 게 뭐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제국한테 부분적으로 떼줘라. 추가적인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유럽에. 왜 키신저가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떼줘라고 말을 많이 하는지 알겠죠. 적절하게 여러 제국들이 합의를 했고 프러시아,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다섯 개의 당시에 유럽의 최강국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폴란드를 러시아한테 떼준다는 이런 조치는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키신저에 따르면 강대국들이 합의하면 그냥 장땡이라고. 그게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강대국들의 세력균형 가능해? 그럼 중국 공산당도 품어야지. 강대국들의 세력균형 가능해? 그러면 얘네네들 지원. 지로판을 쫙 펼쳐놓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키신저가 어떤 식으로 전개와 관련을 맺냐면 록펠러의 손자가 있어요. 넬슨 록펠러라고.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세 번이나 나왔었거든요. 넬슨 록펠러가 세 번 출마를 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도왔던 게 키신저입니다. 이러면서 록펠러 가문과 관련을 맺게 됐죠. 그러다가 넬슨 록펠러가 떨어졌는데 그럼 이 사람이 손가락만 빨 수 있냐? 미국 안에서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유명했거든요. 키신저가. 그러면서 미국한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막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과거부터 유럽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교 철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관계 맺는 법을 자국 정치하듯이 이념적으로만 접근한다. 그거 다 틀렸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념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었죠. 거기에 눈을 뜬 사람이 닉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닉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반공을 해야겠는데 소련과 싸우는 거는 계속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베트남전이 너무 심각한 문제를 이루기는 겁니다. 왜냐면 닉슨 이전에 린든 존슨이 베트남 전쟁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게 됐죠. 그래서 64년부터 닉슨이 당선해서 임기가 시작되는 69년까지 계속해서 전쟁은 길어지는데 월남은 계속해서 힘이 약해지고 있고 린든 존슨도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고 게다가 전쟁을 계속하면서 군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닉슨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명예로운 퇴진 그레이스폴 엑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점진적으로 철군하고 무기를 좀 지원하면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항전을 계속하고 월남은 그러면서 미국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소련을 압박할 수 있는 대안전략은 뭐냐 이럴 때 캐신저가 바로 중국이다라 딱 자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캐신저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가면서 중국과의 대탕트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과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군을 할 건데 모양 빠지니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군하면 소련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련한테 한막 먹여야 되니까 중국 안 그래도 지금 소련과 관계가 좀 안 좋죠? 지금 중국을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소련과 맞대고 있는 국경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좀 많이 배치해줄 수 있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돕겠다 해주면서 모택동이 거기서 OK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주도했었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제라드 포드가 공화당에서 또 당선되어서 대통령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캐신저의 역할이 더 커졌던 거죠. 기본적인 노선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도 베트남에서 철군을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했죠. 1970년에 근데 동시에 다른 군부는 돕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친미, 군부, 쿠데타는 다 지원을 하고 군사정권을 다 도와줘요.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을 또 지원해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에 군사정권들을 다 도와주고 뭐 때문에? 세력균형 때문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과 베트남에서는 철군을 합니다. 뭐 때문에? 세력균형 때문에. 대전제는 미국의 일극체제. 그 다음에 미국의 일극체제를 위협하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다. 세력균형.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다 해줘라. 그러면 대한민국, 베트남 아무리 지저대도 힘약한 애들은 빠져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베트남과 대한민국에서는 안보 불안이 엄청나게 자기가 됐습니다. 지나드포드 대통령과 당시 키신저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안심을 시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베트남 보세요. 지금 미국 나가고 있어도 무기 지원해주니까 잘 싸우지 않습니까? 키신저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쭉 보더니 휴전협정 내용이 뭔데?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키신저가 남베트남의 대통령을 거의 반협박을 해가지고 휴전협정을 거의 강제적으로 맺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여전히 월남에 북베트남의 게릴라들 14만 명이 남아있는데 이거 남겨둔 채로 휴전협정 한다고? 물어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키신저가 그렇다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맺어놓은 게 있었냐면 닉슨이 빨리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지금 휴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남베트남 대통령을 키신저가 반협박을 해가지고 빨리 휴전협정에 사인하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내용을 보니까 베트남은 폐망하고 공산화될 거니까 그 꼬라지 보고 싶으면 강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으로 들어가죠. 당시 월남의 대통령이 티우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월남이 망했죠. 그 뒤에 키신저가 남긴 99년의 회고록을 보면 아 월남 사람도 불쌍하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알았다면 월남의 티우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휴전협정에 사인하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약간 후회하는 발언하거든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망했는데. 공산화됐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을 들어와가지고 핵무장 거의 바로 직전까지 갔거든요. 무기 국산화 시도하고. 근데 그때마다 딴제는 났던 게 핵심재거든요. 핵무장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죽기 직전까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돕고 미군은 다 철수해라. 그게 미국과 중국이 공조할 수 있는 일이다. 공조는 무슨 주한미군 철수하다가 전쟁나겠구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인 이런데도 칼럼이 올라옵니다. 헨리 키신저 이스 스틸 브릴리언트. 여전히 똑똑하다. 근데 여전히 틀렸다. 중국에 대해서는. 닉슨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커지는 거 보고 말년에 후회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걸지도 모르겠다. 후회를 했어요. 근데 키신저 같은 경우는요. 중국을 키워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 쪽도 없고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을 만나죠. 미국과 중국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대화를 해야 된다. 중국 알고 보면 세계지배 전략이 없다. 세계지배 야욕이 없다. 그 지역에서의 패권을 원할 뿐이다. 그 지역 패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펜탄을 보냅니까? 지역 패권 원하는 사람들이 일대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나가려고 그래? 이런 걸 봤을 때는 키신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재산이 650억인데 밝혀진 것만 중국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객관적인 자력까지 눈을 감으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얘기한 것들을 좀 종합을 하자면 미중 갈등 5년, 10년 내에 3차 제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중국과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된 세계라는 그 책의 주제처럼 19세기 때의 그 100년처럼 지금 세상이 쭉 유지가 잘 되려면 강대국들이 합의하고 자주 만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19세기에 100년 동안의 평화로 볼 수 있는가 과연 그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급의 전쟁은 없었지만 각 지역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1827년에 러시아, 티르크 전쟁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고요. 각 지역에서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등이 독립하려고 봉기를 일으켰고요. 크림반도 전쟁이 있죠. 러시아 제국과 나머지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싸웠던 크림 전쟁 그다음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프랑스, 오스트리아 전쟁이 있었죠. 1870년대로 널마하면 보불전쟁이 있었죠. 1890년대로 널마하면 미국과 스페인이 필리핀과 쿠바를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1차 대전급의 전쟁은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서는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계속 싸우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1차 대전이 터졌는데 그래서 19세기 100년은 평화의 시기가 아니고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겁니다. 그럼 1차 대전은 왜 막지 못했는가? 독일 2차 대전은 왜 막지 못했는가? 독일 가장 큰 변수이자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을 애초에 처음부터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던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아나지면 뭐냐? 중국이랑 대화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국을 더 커지기 전에 애초에 밟아놓지 않으면 퀴신조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퀴신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많이 했는데 북한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썼어요. 여기서 한반도 빅딜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그 문제적인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도 문제고 미국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하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앞장서달라. 그런데 중국만 일하면 안 되니까 미국도 하나 중국이 원하는 거 해줘라. 주한민국은 다 철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안보 불안감 때문에 국방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킬 겁니다. 국방비를 올리고 그럼 중국이라는 체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게다가 플러스로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대한민국 거기를 흡수하는데 주한민국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치안 같은 게 장난 아닐 겁니다. 막 패거리로 싸우고 그러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대한민국이 들어온다면서 국경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에 주한민국이 없다? 그럼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저기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중국까지 좀 위협을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자유국가가 생겨난다? 아 그럼 티베시랑 위구로도 영향을 받겠네? 대만도 영향을 받겠네? 주한민국은 없는데 그냥 내가 정리할게.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이 나라는요 항상 중국보다 강한 상대가 없을 때 한반도에 중국은 들어왔습니다. 위협을 느꼈을 때는 임진왜라 때가 그렇고요. 한국전쟁 때가 그렇고요. 청일전쟁 때가 그렇습니다. 주한민국은 빠지잖아요. 한반도 크라이시스가 세계전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키신저의 이러한 사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미국이 나간 자리에서 세력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거기에 또 다른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다가오죠.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 그게 세력 균형입니까? 그래서 레아플리틱이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 미국과 항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제가 오늘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